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머티 드디어 반등이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윗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큰 하락을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 주주님들 기업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2차전지 관련주들 블록들이라던가 트럼프의 매파적인 발언같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전혀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호재 뉴스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악조만 현재 강조되면서 메인뉴스에 뜨는 거라고요. 이번에 독일에서 유럽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고 에코프로가 직접 나섰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유해드리는 이 에코프로 대응전략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의 인터배터리가 유럽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은 세계 2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연평균 무려 73%씩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2030년까지는 6배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전망지세 현재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큰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에코프로 머티 이번에 블록딜 나왔었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에코프로 머티 블록딜 한번 나왔죠. 2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면서 실망감에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2차 전직 관련해서 많은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사실 블록딜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도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 전기차 지원 안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 호재는 아니지만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블록딜 지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3% 정도였죠. 사실 엄청난 물량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에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 자체가 2차 전직 관련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3%의 지분 매도는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막말로 이러는 거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도 에코프로 머티 블록딜 소식이 한번 더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망했습니까? 그 이후로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 구간 더 나와줬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하락분에 비해서 상승 구간 두 배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발언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처음이 아니잖아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전기차 폐지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이상한 말만 하면서 관심만 엄청 끌고 투표수만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데 전기차 상식적으로 폐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트럼프가 세계 1위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를 적대로 돌리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기차에 세상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들 너무나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여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에코프로머티 반등 나온다. 빠르게 시초가부터 매수하시고 수익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에코프로머티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제가 8시 7분 지나고 있어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당연히 상승 보여주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매수를 이어가셔야 된다. 오늘 주가 상승 보여주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 조금이라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해서 수익 조금이라도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전망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냥 여기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에코 프로봇이니까 그냥 쉽게 에코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면 제가 바로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대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에 관련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3가지 제가 문자로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틈틈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에코 프로봇이의 주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엔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래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분들하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하면서 수익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에코 프로봇이니까 그냥 쉽게 에코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3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이 ppt 대응 전략 파일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 하나 가져와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학원 차트였습니다. 차트를 설명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향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향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차트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향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향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 전력 관련수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호재가 슬금슬금 나오니까 바로 거래향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진들이 받아가서 매서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d 대응자력 파일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드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전략식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전략식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에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